안녕하세요. 며칠 있다가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불안하죠. 그런데 전혀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어두워진다는 것은 역으로 뒤집으면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이제 종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제 끝나갈 때가 되겠다. 북한 자유화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국은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제가 보기에는 세계 2위 무기수출국이 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이것저것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측에 의하면 9월 10일에서 13일까지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행사죠. 통상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 FEFU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다짜고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중 러시아 사이에 복잡한 등 처먹기, 복잡한 양아치들 사이에 배신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대중 공멸 독침과 대북 삼축 킬체인을 갈고 닦으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힘을 길러가면 드디어 북한 자유화 찬스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동방경제포럼을 극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코트라 홈페이지에 갔더니 작년 가을에 실어놓은 거예요. 작년 9월 말, 10월에 그때 2022년 동방경제포럼을 취재해서 실은 건데 그때 우크라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반인류적인 참상을 저질르고 있는데 그걸 찬양을 해놨더라고요, 러시아를.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코트라가 반인류 범죄 찬양 집단이냐 여기가 러시아의 공작 거점이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 때 여기저기 대못을 박아놔서 지금은 이제 코트라가 좀 순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 엄청 고생할 겁니다. 하다못해 무역투자진흥공사까지 럿발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제목을 다극세계를 향한 러시아의 의지를 보여준 2022 동방경제포럼. 이게 무슨 조선중앙통신인가? 거기서 제가 뽑은 글씨들이에요. 뽑은 흰색이.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68개국 7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중국, 몽골 등 고위급 인사가 직접 참석했다. 무려 533억 달러 규모 260개의 협약이 체결됐다. 참가자수는 68개국 7천여 명으로 오히려 작년 58개국 4천여 명에 비해 증가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다극세계를 향하여 이 주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잠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지 이 양반들아 빨갱이들 말이야 진짜로. 이건 빨갱이고 파랑이고 하기 전에 이건 반윤류 범죄지.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정보기관이란 말이에요. 통상자원보장관은 뭐하고 찾아빠져신 건가? 관리 안 해 당신들? 이게 대한민국 정보기관이라고 무역협회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와 그 방향성을 잘 보여주었다. 이 정도 되면 러시아 국영 테레비라고 해도 되고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해도 되고 중국신화사통신이라고 해도 되고 저는 이거는 거의 반윤류 범죄성이라고 봅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제약의 동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너무 입바른 소리를 너무 세게 막 지르니까 좀 부담스럽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는 북한이 이래가지고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원장을 들여온 것 같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일단 러시아 원장은 바닷속 경험기보다 더합니다. 전 솔직히 들여왔으면 좋겠어. 우리도 정신 좀 버쩍 차리고 그거 기회로 해서 우리도 좀 더 살벌한 목이 더 만들고 이게 원장은요. 그러니까 원장이든 뭐든 잠수함은 정수기 생명입니다. 이쪽은 조용하고 저쪽은 시끄럽다. 그럼 밥입니다. 이 기술 들여와서 얼마나 또 돈을 쏟아 부어 갖고 만들겠습니까? 국방비, 한해 국방비, 두해 국방비, 세해 국방비, 한 5개년 국방비 쏟아 부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해바다에 떴다. 그러면 경험기라서 우리 그거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원장이라는 게 돈 먹는 하마예요. 항모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항모 전단하게 되면 원장에 한 서너 척 따라다녀야 되니까 돈 버는 슈퍼하마가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항모 꾸리자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국방비 남기시키려고. 순진한 국민이 속는 거죠. 러시아조차 국력이 달려서 비빌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얘들은 원장을 이제 클래스를 4개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핵미사일 발사원장 SSBN이 있죠. 11척을 갖고 있는데 무려 4종류입니다. 4종류라는 소리는 뭐냐. 황학동 고물상에다가 팔아도 팔지도 못할 것부터 시작해서 신형까지 신형을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서 신형은 한 대인가 두 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다는 증명이에요. 이 중요한 거를 4종류로 운영한다는 게 미국의 14척은 오하이오급 한 종류고요. 차세대 통합전기 추진 콜럼비아급을 개발 중입니다. 통합전기라는 것은 엔진 쪽에서 직접적으로 축으로 스크롤을 가동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에너지를 전부 전기로 바꿔서 그 전기에서부터 바로 모터를 가동하는 식이 돼서 정숙성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합니다. 그 기계축 마찰 소음이 안 들립니다. 두 번째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원장이 있죠. SSGN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게 9척이 있는데 이게 또 두 종류예요. 미국은 4척이 있는데 오하이오급 한 종류입니다. 공격원장 SSN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17척이 있는데 이게 무려 3종입니다. 미국은 이게 3종 할 만해요. 미국도 3종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64척입니다. 일단 척수가 많아요. 버지니아급이 이게 최신형인데 21척이고요. 그다음에 로스안젤레스급이 40척인데 이게 수명이 한 30, 40년 되니까 매년 한 척, 두 척해서 LA급을 바꿔가고요. CF급은 3척인데 얘는 아마 안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CF급은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어뢰로 상대방 작살내는 것만 합니다. 여기서는 저것도 안 쏴요. CF급에서는 수직발사관으로 무슨 순항미사일 같은 거 안 쏩니다. 그래서 특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버지니아 X인가 그렇게 이름을 달아서 이름은 버지니아인데 전혀 세대가 다른 신형 버지니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누덕이잖아요. 원잠 자체 운영을 보면 이게 종류가 벌써 몇 종입니까? 전체적으로 고리짝 시대부터까지 해서 원자력 잠수함 종류를 9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독돌이 디젤 추진 잠수함을 21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 이런 것들이요. 왜 구독돌이라 그러냐. 러시아의 디젤 추진 잠수함에는 공기 불필요 AIP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공기 불필요 추진 체계를 갖춘 잠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구독돌입니다. 이런 데에서부터 떼돈 들여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을 들여온다. 일단 들여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그 기술이 국가에게 제공된 것은 이때까지 딱 두 번입니다. 둘 다 1958년에 일어났습니다. 둘 다 동시 패션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해에 미국은 영국에게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제공했고 소련은 중국에게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영상위방위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름만 무늬만 방위조약이지 실은 기술 라이센싱 조약입니다. 그 조문을 보면. 그래서 여기 정식 조약의 명칭이 뭐냐면 상호방위 목적을 위한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그런 거예요. Agreement between US and UK 어쩌고저쩌고 나간 다음에 Agreement for Cooperation on the uses of atomic energy for mutual defense purposes. 그러니까 상호방위 목적을 위한 이라는 건 형용구예요. 떼고 나면 결국 뭐냐면 원자력 기술 라이센싱에 관한 협정입니다. 결국은. 아무튼 1958년에 미국은 영국에게 소련은 중국에게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줬어요. 그게 역사상 이때까지 있었던 단 두 건의 원자력 잠수함 기술 거래 케이스입니다. 제공 또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안 주고 원자력 잠수함 실물을 준 적이 있어요. 그건 언제 했냐? 2012년에 러시아가 인도에게 아클라급 공격원 잠 한 척을 10년 임대해 줬습니다. 이거 사실상 판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임대라고 레이블만 붙인 것 같고요. 그럼 10년이 됐으면 2022년, 2021년 말이 이제 된 건데 임대 종료 뉴스가 없는 거 보면 인도가 계속 운영 중이죠. 인도는 참 걱정되는 나라입니다. 리틀 해겸은 새끼 패권국을 겨냥한 굉장히 난잡한 군사지정학 게임을 하는 나라죠. 인도는 우리 6.25 터지기 전에 벌써 중국을, 중공, 모택동을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나라였고요. 전 그래서 내로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지금까지도 카스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도가 중국을 다 잡아먹을 수 있냐 저는 좀 깨우뚱깨우뚱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뭐라 그럴까 사회가 어떤 다이내믹한 정치 지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안 되는 그런 나라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워낙 운빨이 좋으니까 중국으로부터 다 집사 갖고 나오고 있으니까 꽤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핵 추진 원자물, 그 기술을 이번에 획득하게 된다. 이거 다 웃기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잠수함은 제일 무서운 무기죠. 제일 무서운 무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무섭게 당한다는 소리예요. 바닷속에서 바깥에 연락도 취하지 못하고 침몰해버려요. 그러면 이걸 미국이 침몰시켰는지 한국이 침몰시켰는지 누가 침몰시켰는지 어떻게 압니까? 러시아 원자물은 크기 때문에 동해에서 운영해야 돼요. 저거 8천 톤 이렇게 된다고요. 서해 운영 못해요. 잠수함이 운영을 하려면 최저 바닥을 안 긁히고 가려면 잠수함의 자기 높이에 자기 높이에 위로 그만큼 있어야 되고 아래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잠수함 높이가 만약에 17m다. 그러면 최소 50m가 돼야 51m가 돼야 바닷속을 갑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적이 나타난 것 같다. 그러면 밑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데 서해 평균 시숨이 50m고 제일 깊은 곳이 100m예요. 밑으로 들어갈 데가 없어요. 보통 원잠들이 좋아하는 심도가 한 300m 이상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게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잠수함들은 그래서 우리가 작은 처음에 장보고 1, 장보고 2 같은 거 퇴역 안 시키고 계속 수명 연장해서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작은 것들이 서해에서는 강합니다. 요새 그거 계속 수명 연장하면서 최신형 전투체계하고 최신형 소나 채우고 잘하는 일입니다. 역시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몸집은 작지만 소나라든지 이런 지능적 장비들을 최신형으로 채운 것. 그게 서해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면 동해에서 운영하는데 미국이 작전을 하든 한국이 작전을 하든 300m 들어와 있을 때 경운기니까 어디에 다니는지 다 들리거든. 작업해서 침몰시켜보세요. 작업해서 침몰시켜보시라고. 그러면 수심 3000m에 깔아앉아 있어. 누가 꺼내 그거. 어디에 침 몰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거기서 방사능 막 튀어나오겠지. 존경하는 한국의 환공운동단체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있습니까? 북한의 러시아 원잠 도임 결사반대 하고 나와야죠. 광화문에 안 나오잖아. 당신들 다 좌빨이야? 좌빨인 것 같네. 이렇기 때문에 즉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원잠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치명적이라는 얘기는 나도 바닷속에 그냥 안매장 당하는 수 있다. 이거 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원잠들이 제1도련 바깥으로 안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원잠들의 놀이터는 저기 저겁니다. 남중국해입니다. 못 나와요.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갑자기 실종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미국이 했다고 비난도 못해요. 증거가 없는데. 이거 무서운 무기라고요. 서로 간에 무서운 무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래 러시아에서 원잠 받는다고 해서 국력 왕창 낭비하고 국방비 왕창 낭비해라. 그럼 우리가 동해에 깔아앉혀줄게. 그게 속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잠 같은 얘기는 그냥 잃어버리시면 그건 그냥. 그러면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 야훈트 받고 말이야 S-400 방공체계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이런 첨단 무기들은 전문 인력과 기술 인프라가 두껍게 형성돼 있어야 소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소화시킬 힘이 없는데 거기다가 기름진 음식 먹으면 설사합니다. 북한은 첨단 기술을 제공받아도 소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야훈트라고 그러죠. 러시아 국내 명칭 오닉스. 그거는 한국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원형이죠. 그리고 이게 인도에서는 브라모스가 되죠. 이거 대한미사일이죠. 초음속 대한미사일. 또 S-400 미사일 방어시스템. 이거는 한국이 불공사업할 때 한국이 아마 전자 파트를 손을 봐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자 쪽, 전자 제어 쪽이 한국 손길이 좀 가했고요. 또 거꾸로 S-400으로부터 한국의 천공투가 영향을 깊게 받은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미 천공투는 S-400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엊그제께 말씀드렸죠. 천공투 오리지널과 천공투 UAE는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천공투 UAE는 UAE의 돈을 받아서 기존의 폐사, 그러니까 비능동 전자주사 위상배열 레이다를 버리고 첨단 A사 레이다, 능동 전자주사 위상배열 레이다로 지금 급진화 중입니다. 그게 진화가 끝나면 사실은 천공3를 할 레이다 쪽 준비가 끝나는 거고 미사일만 성능을 좀 높이면 천공3가 되는데 그 미사일 성능 높아졌다라는 게 물론 가격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엘셋 미사일보다 좀 하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한국 사람들, 한국 방산, 한국 무기, 이렇게 로켓 같은 거, 연료 떼서 날아가는 거, 이거는 족탈 불구입니다. 이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도 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KTSSM이 미국의 아타킴스에 비해서 미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아타킴스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 점이 있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늘도 그 비슷한 예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이런 제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최상의 거래는 뭐냐. 북한이 석유식량을 수입하고 무기 자원을 수출하는 것이 최상의 거래입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유엔의 2017년 대북 제재, 포괄적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돌파하는 빛나는 한수가 됩니다. 평양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 제재의 목적, 제재의 포커스는 뭐였냐면 우선 첫째 북한의 외화 수입을 끊는 겁니다. 북한의 인력 송출을 금지했고요. 북한의 웬만한 자원 수출 다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북한의 에너지 수입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원유 수입량을 제한했고요. 정제유 수입량을 제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해에서 중국 배 빌리고 홍콩, 마카오, 삼합패, 깡패들, 중국 공산당이랑 직결되어 있죠. 마피아들이 동원이 돼서 북한이 기름을 밀수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국 마피아가 동원이 되냐면 이게 돈이 오가야 되고 그 돈이 말하자면 세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피아랑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텐데 1950년대에 북한이 마카오로 보낸 신씨, 신누구라고 있어요. 그 집안이 마카오 삼합회의 핵심 도박 라인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고요. 그게 연결이 돼서 홍콩 삼합회가 연결이 되고 홍콩에 선적을 두고서 이런 환적 비즈니스를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북한은 식량 쪽은 돈이 없어서 수입을 잘 못하고 에너지 쪽은 총량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전부 암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로로 러시아랑 통해 있으니까 암거래하기가 쉽죠. 이런 게 아마 제일 좋을 건데 글쎄요. 원래 이런 깡패들이 좀 그렇잖아요. 이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과연 합리적인 현실적인 선택을 이자들이 할 거냐. question mark가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북한, 러시아 모두 현실적 합리적 집단이 아니죠. 현실적 합리적 집단이었으면 우크라에서 저 짓거리 쳐버리고 지금 마르고 닳도록 김일성, 영생교 하고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게 판의 오너가 이 아저씨라고 왼쪽에 있는 진핑의 아재예요. 이 진핑의 아재는 또 북한과 러시아 가까워져 가는 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세 번째는 뭐냐면 저 푸틴이 날바다 오는 상태 아니에요. 우크라에서 전쟁 쥐어 깨지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다다음 주라도 전선이 뚫려가지고 자포리지아 쪽 전선이 뚫려서 아저프에까지 밀려내려간다. 멜리토폴, 말리토폴 이런 데로 밀려내려간다. 그래 버리면 러시아군이 괴멸해버리거든요. 몇 달 사이에. 그럼 푸틴이 저 권력 유지하겠어요? 그럼 포스트푸틴은 어디로 갈까? 저는 이번에 프리고진 당하는 거 보면서 푸틴을 내세워놓고 포스트푸틴 체제를 생각하는 집단이 푸틴한테 충성한다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서 저 짓을 했다고 보는데 푸틴을 꼬드겨서 프리고진 제거에 의해서 러시아의 마카파 99세력이 구심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푸틴 이후로는 서방에 대해서 올리브가지 흔들게 되어 있다고 지금 상황이. 그래야 먹고 사니까. 원래 러시아는 서방이랑 거래를 해야 돈을 벌거든요. 모든 자원, 모든 가스, 모든 석유가 전부 우라엘산맥 서쪽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반출이라든지 그런 기타 시설이 많이 돼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딱 깔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움직임이라는 건 어떻게 규결될 거냐. 북한, 러시아, 중국이 갈팡질팡하면서 각자 굉장히 나쁜 머리 가지고 복잡한 잔대가리를 돌리는 서로 등쳐먹기, 서로 배신하기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누구지? 저기 어디야? 커비.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의 대변인도.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 사악하고 약해 빠진 놈들끼리 모여서 지금 난리 부르스 당기고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담담하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재미있는 게 필립 골드버그 주 한 미국 대사의 발언입니다. 이 사람 제가 여러 번 비판을 했었죠. 저게 큐어 축제 격려 연설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입니다. 한 4개월 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조지 캐논의 제자. 조지 캐논의 제자. 조지 캐논은 냉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걸로 변신을 했어요. 사진의 왼쪽을 보면 성, 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외교관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 이거 지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영국 대사도 넣고 해서 팀 만들어서 끌고 나와서 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저 아저씨가 우리 필립 골드버그 아저씨가 이게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공무부가 당시에 한국 기독교 보수 혹은 보수 블락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증명한 케이스죠. 저는 저 사진 그래서 칼라로 출력해가지고 딱 액자에 박아서 걸어놓으려고 그래요. 보고 있을수록 참 기가 차고 황당하죠. 그때 연설이 뭐였냐. 그때 7월이었는데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 계속 싸울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 주한미 대사가. 코미디다 코미디. 그런데 14개월 후인 9월 달에 이번에 최정연 학술원인가 거기하고 CFR, Center for Foreign Relations 거기하고 세미나 자리에서는 이런 취지로 말했어요. 북한이라는 먹음직한 고깃덩어리를 넣고 러시아와 중국이 우르렁대게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엄청 잔대가리 돌리겠지요. 이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조지 캐논 제자같이 말을 했어요. 너무 예뻐졌어. 저 아저씨. 제가 작년에는 엄청 미워했는데. 우리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욕 안 할게요. 가끔 그때 놀리긴 할게요. 조지 캐논이 굉장히 냉혹한 그림을 그렸죠. 냉혹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1946년 2월 현재 모스코바 주재 미 국무부의 브레인이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모스코바를 관찰하고 제가 읽어도 참 지루한 굉장히 긴 아마 A4를 뽑으면 한 열대장쯤 되는 그런 텔레그램을 그런 전보를 보냈습니다. 본국에. 그래서 그 텔레그램의 그런 전보의 이름이 롱 텔레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냉전의 기본 그 원칙을 딱 정한 그런 거예요. 냉전이라는 건 가두기거든요. 벽 쌓고 따로 살자는 거예요. 냉전은. 기본적으로 컨테인먼트예요. 결국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소련의 역사 이거부터 쫙 나옵니다. 제가 일별을 해봤습니다. 결국 거기 보면 소련은 얘들은 역사가 이렇고 철학이 이렇고 체질이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우방이 될 수 없다. 벽을 쌓고 인원을 끊고 군사적으로 포위하면서 견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를 계기로 미 국무부 미 전략센터들이 입장이 확 바뀝니다. 참고로 미 국무부는 그 후에도 살아남아서 1950년 6.25 때까지도 살아남았을 거예요. 알저히스 같은 공산주의자 소련 간첩들이 곳곳에 박혀있는 야리꾸리한 집단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지 캐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돼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박힌다. 이걸 딱 운함 이승만은 촉을 잡죠. 미국 사회를 뭐 바삭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그걸 딱 감지로 하고 운함 이승만이 단정수립 노선을 1946년 6월 3일 날 천명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롱텔레그램이 2월 말쯤이니까 3월 4월 5월 한 100일 만에 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만에 정확하게 정보를 캐치를 하고 그리고 배팅을 걸은 겁니다. 조지 캐넌은 참고로 38선 이남에서의 단정수립 및 그다음에 이제 모택동과 스타일링과 김일성에서 남침이 시작됐을 때 6.25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참전해서 이거를 물리쳐야 된다. 6.25 참전을 적극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1950년 10월부터 중공군 인민지원군이죠. People's Volunteer Army 인민지원군이 개입하자 입장이 180도로 달립니다. 그땐 한 얘기가 지금 골드버그가 한 얘기랑 비슷해요. 한반도 전체가 적화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먹음직한 고깃덩이가 되죠. 이 먹음직한 고깃덩어리를 놓고 중국과 소련이 박터지게 싸울 겁니다. 발 빼자. 그거 주장했어요. 정말 냉혹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서는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필립 골드버그 아재가 9월달 엊그저께 발언이 그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전체 문맥이 제가 따옴표를 안 쓴 이유는 제가 말을 만들어 번안을 한 거기 때문에 따옴표를 안 썼습니다. 북한이라는 먹음직한 고깃덩어리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박터지게 싸울 것이다. 북한 지배 집단은 그 와중에 엄청 잔대가리를 돌릴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문득 골드버그 아저씨의 그 말에서 조지 캐넌이 연상이 됐습니다. **** pesar 삼국어리 노9 누dev 성 아멘 대 또 multitude 저 여기 어디